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세란 유윤균 발효 백가지식초 전시장입니다. 우리 이정안 선생님 참 제가 보면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배우셔요. 지금 한 몇 기 됐죠? 한 3기 정도 공부를 하셨어요.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공부하고 계신데 처음에 오셔서 질문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의욕에 대당하신 분이다. 근데 여기까지 오셔서 작품도 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작품 내신 거 감자식초. 네 감자식초. 네. 맛있었어요 감자식초가? 감자식초가 내가 딱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러시아의 보드카. 네. 네 네. 그게 감자를 올려 한다 그래서 감자를 해보자 해서 감자는 이제 정말 좋은 술이 되는가? 네.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잘 몰라서 네. 일주일 후에 한 번 지어주고 또 3주까지 지어주고 지어주고 이래가지고 3,4주만에 걸러라고 했는데, 그거는 했는데, 걸러는 것을 나는 포인트로, 술이 확실히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술이 되어야죠. 술이 확실히 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이 행비성 발효를 충분히 해봤어요. 네, 네, 네. 한 달, 한 20일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식초가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딱 걸렀는데, 탁! 코를 쏘는거라. 네, 네. 술이 정말 독하구나, 조금 맛을 보니까. 네, 네. 보드카. 네, 보드카, 보드카인가 싶어서. 그래, 그걸 좀 떠가지고, 한 3일 있다가 등산 가서 친구들한테, 이 보드카다, 보드카 뭘 만드는지, 자랑하려고 사가지고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보드카를 만드는, 내가 술을 만드는데, 술 맛을 한번 봐라. 네, 네. 독할 거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딱 마셔봤더니, 오, 이건 초나! 이라고 하네요. 네, 네, 네. 한 3일 만에 바로 촤라고 하네요. 오, 오. 가져가시기, 떼었을 때는 술이었는데. 술이었는데, 바로 한 3일 만에 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진짜 집에 와서 딱 모아서 보니까, 네, 네, 네. 아, 그럼 네. 백비스바를 그렇게 오래 해도 되는구나, 싶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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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식초가 잘 돼서, 네. 아, 자랑할 거니, 이것밖에 없다, 싶어서 초보라서, 그래서 해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거 시험용으로, 그죠? 네, 네. 시험용으로 가져오신 거, 제가 한번, 네. 향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이래? 향이. 네. 이렇게, 이렇게 좋은 향이 날 수가 있나요? 그는 향은, 저에는 뭐, 어떻게 그려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아, 이것만큼은 내가, 네, 예. 상기 때문에, 이제 처음 초보를 해봤다, 싶어서. 예, 예. 아, 정말 잘 만드셨어요. 열심히 하시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예. 뭐, 많이 해보셨잖아요. 많이 해봤는데, 아, 이거는 제대로 된가 봐. 그렇죠. 감자식초를,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버터향이 나면서, 버터향이 나면서, 버터향이 나면서, 버터향이 나면서, 버터향이 나면서, 버터향이 있었어요. 이게 또 탄수화물이 많아서, 이제, 거의 탄수화물이잖아요. 감자 자체가. 그래서 이게 잘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배압을 적정하게 해주고, 온도를 잘 맞춰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승인 뭐, 사실 식초, 이제 처음 만들어 보시면서, 감자가 식초가 됐다는 거, 사실에, 굉장히, 아, 이건, 선생님도 이게, 맛이 좋다 하시니까, 기운이 나지. 그것도 있고, 그렇게 해갖고, 아마, 맛아름상을 받으셨네요. 맛아름상. 또, 내년에 저희들 또 할 거거든요. 그때는 더 많은 작품을 또 내주세요. 수강생이라고 준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수강생 아닌 분들도, 참석을 많이, 출품을 많이 하셨어요. 전국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만 드려야 돼요. 일단, 나는 이제, 평생 내가, 자기 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기대도 있고, 보람도 있고, 예예, 그렇죠. 이 길은, 죽을 때 가야 할 길이다. 저희하고 함께 가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돌아보시고, 아, 나 저것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이제, 모델 삼아 가지고요,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늘 요렇게, 출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셔가지고, 인터뷰도 해 주시고, 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